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본부장님 네, 정보본부장님입니다. 그때 2년 전에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났을 때 9월 24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 건 있는 거죠, 분석보고서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월북 추정으로 되어 있죠? 고객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월북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인 해경에서 하는 것 아니, 그거는 그렇고 정보본부장이 여러 번 그 보고서의 월북 추정으로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증언도 했고 실제 이 보고서도 본 위원도 받잖아요. 당시 군에서 입수한 일부 첩보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고 그래서 첩보를 가지고 월북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월북 추정이라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월북 추정으로 딱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잘못 얘기하면 위증에 걸리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표현은 추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 자체 내에서 정보본부에서 판단한 겁니까? 그때 당시 첩보를 가지고 그때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분석을 다시 한 적은 없죠? 네, 20년 당시 이후에는 다시 분석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때 분석한 것이 유효하다고 정보본부장은 한 두 번 정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는데 현재 이관윤 월북에 대한 판단은 웃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6월 16일 날 국방부에서는 최종 수사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는데 팩트는 그대로인데 결과를 뒤집은 거죠. 뒤집은 데는 사실은 국가안보실에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 걸로 의혹을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5월 24일,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하고 한 2주 후인 NSC실문조정회의에 해양경찰청장하고 수사국장과 해양경찰청에 차관님 참석했죠? 네, 참석했습니다. 그때 왜, 무슨 논의를 했죠? 전반적인 상황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와 수사 종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죠? 그런 논의는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수사 종결을 어떻게 할지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5월 26일 날 NSC 상임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 갔습니다. 이때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종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죠. 장관님 맞습니까? 네, 5월 26일 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핵심은 네겁니다. 종결을 어떻게 할지도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난 후에 5월 26일 날 장관님은 국방부와서 정책기획차장에게 관련 지시를 합니다. 추가 설명을 어떻게 할지 종결보고 때 지시를 했고 5월 30일 날 정책기획차장은 종결보고 때 국방부는 어떻게 설명할지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 국방부는 추가 설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6월 2일 날 결정한 거 맞죠?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어간에 결정을 하고 6월 16일 날 언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6월 2일부터 16일 날 초안을 작성하며 여러 번 장관님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 번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제가 그 문항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해양경찰청은 이때 지시를 5월 31일 날 와서 수사 종결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서 2일, 3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 종결을 5월 3일 이후에 합니다. 수사 종결이 결정이 5일 만일까요? 수사 종결이 결정도 해양경찰청에서는 안 왔는데 국방부는 종결을 어떻게 할지 해서 같이 6월 16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이 조직적으로 조작 지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수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안보실의 안보실 실장, 1차장인 김태호 차장,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해양경찰청장이 이렇게 팩트는 그대로인데 뒤집어진 것이 왜 뒤집었는지, 왜 조작 지시가 됐는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다시 사시관계를 확인해서 6월 16일 날 언론을 서명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항소를 하다가 그것을 해경해서 항소 취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월북 추정에 대한 것은 국방부나 정보본부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해경입니다. 해경에서 월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수사하도록 임무가 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국방부, 정보본부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해경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한다 하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방부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월북 추정에 대한 것은 최초의 보고서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그 용어가 들어왔는지 이것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보고 저희들은 월북과 관련된 것은 해경의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부실의 조작 지시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분 또 추가하고 답변까지 하면 3분 됩니다. 계속해 주세요. 장관님 아니 올 24일 25일 NSC에서 수사 종결에 대한 서해 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정보 공개에 대야만 하는데 이미 이때 수사 종결에 대한 이미 토의를 해서 탑다운수로 내린 거죠. 왜 이때 그 수사 종결에 대한 토의를 한 겁니까? 의원님 탑다운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해경에서 수사 종결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한 월북에 대한 수사 결과를 해경에서 발표하게 되면 그것을 국방부도 내용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에서 수사 종결하겠다고 보고를 한 거죠? 수사 종결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조작 지시를 한 겁니다. 해경은 아직 그 자체로 수사 종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여기 수사 종결에 대한 토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해양경찰청장도 와서 도직적으로 종결에 대한 이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중대가 도직적으로 조작 지시를 해서 이것을 엎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족과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조작이나 국기문란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병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륜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이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고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